안녕하세요 브라이언 킴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이는 사진들은 제가 촬영한 사진들인데 여러분도 이런 다양한 사진을 잘 찍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겁니다 그러면 사진을 잘 찍는 비결은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설명들을 잘 숙지하시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식하면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면 감성은 기본이지만 사진에 관한 기본 지식 이론이나 이론 같은 기본 지식과 그리고 많은 사진 촬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 작동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작동 연습법도 숙지해 가지고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카메라 설명서에는 매우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 또는 원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기초 이론이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 지식이 없이 그냥 찍는다고 사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도, 색감, 빛에 관한 것 등등 사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많이 아는 만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체력이 됩니다 카메라 작동법도 충분히 숙지했고 기초 이론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막상 출사진 나가서 그냥 하는 것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집안에서 집안 소품들, 책이든 꽃이든 아니면 집안의 물품들을 가지고 이리저리 연습을 제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라든지 초점을 맞추는 것 초점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또는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실내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실내 연습이 끝났으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풍경을 원한다면 풍경사진식으로 밖에 또는 꽃을 좋아하면 꽃밭에서 꽃을 찍든지 인물을 찍든지 또는 별을 찍든지 야경을 찍든지 다양하게 실전 경험을 계속 쌓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 실패가 많은데 그게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또 도전하고 다시 또 분석해 보고 이래서 많은 실패가 좋은 사진의 밑거름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어디 한번 갔는데 사진이 뭐 풍경이 별로더라 이러는데 대부분 사진작가들은 그 한 곳을 한 번만 가는게 아닙니다 여러 번 또는 수십 번 가서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갑니다 자 이제 이론도 공부했고 작방법도 이제 마스터 했고 또 연습도 했고 실전 경험을 쌓았으니까 사진 실력이 부쩍 올라갔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 작가들의 사진작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색감을 표현했는지 어떤 구도를 했는지 또는 빛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등등 그들의 높은 수준의 표현법을 교본으로 삼아서 눈에 익히기 바랍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이미지 트레이닝 같이 쌓여서 실력이 더욱 더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등 후보증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이 후보증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진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표현을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포토샵을 능숙하게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조작이니 합성이나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같은 장소에서 열 명이 백 명의 책자라도 나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표현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앞서의 기초 이름부터 실전연습 그 다음에 프로 작가의 작품을 공부하고 포토샵도 하고 이러면 일치월정한 사진 실력이 되어서 사진 활동이 상당히 즐거워집니다 앞서의 이런 공부를 다 마치거나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앞서 봤던 사진과 같은 그런 멋진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상황이 여러분, 다른 분이 어떤 benefit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앞서 설명한 사진을 잘 찍는 공부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먼저 카메라 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작동법도 잘 숙지하고 난 뒤에 사진 기초 이론수를 정독하고 머릿속에 넣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연습을 해보고 충분히 익힌 뒤에 야외 출사를 나가서 실패를 많이 해보고 또 성공도 하면서 실전 경험을 많이 쌓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프로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색감이나 구도나 빛 처리나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법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의 표현법을 위해서 후보정 공부를 많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진에 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